아무래도 계속 하다보면 하다보면 점점점 더 늘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영화를 만든다는 게 한 편 한 편 만드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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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작을 하면서 저만의 어떤 미장센이나 영화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2023년 현재 영화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시 한번 시네마라는 어떤 개념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추구할 수 있을까 단순히 어떤 그런 오락물로서의 그런 영화가 아니라 시간대우기용 영화가 아니라 정말로 책이나 시나 미술이나 음악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도 있는 종합예술로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삶의 고찰이나 성취감이나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체험을 어떻게 더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일상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늘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좀 더 신선하게 익숙한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다시 재인식하고 재감각할 수 있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다음 작품에 대한 기획도 하면서 이번에 촬영한 작품 편집하고 이전에 찍었던 거 이제 출품 작업을 이제 좀 이번에 인건비 정산을 하고 나서 좀 재정적인 안정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참 다들 고생 많았고 너무 감사하고 저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라는 글로 시작해서 진짜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현실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나 저한테는 되게 놀랍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L&B 아르테스페이스라는 제작사명으로 개인 제작사국 되게 작고 뭐 수익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그냥 사업자만 내고 세금만 낸 그런 거지만 앞으로 이 이름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실험과 작업들을 할 예정이니까 영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이 진입 장벽이 없다는 거 누구든지 영화를 좋아하고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좋아하는 만큼 많이 안다면 누구보다도 독학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취미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취미로도 간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영화 만들기 그리고 영화 안에서 영화 작업 안에서 함께 파이팅 해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늘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신선한 어떤 실험이나 어떤 일상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영화적인 이미지로 시네마적인 어떤 풍경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법들을 다양한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일본 등의 다른 나라의 좋은 영화들 어떤 그런 거를 참고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그리고 지금 나오는 우리나라의 정말 뛰어난 신인 감독들과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거장 감독님들 선배 감독님들의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같이 리서치하면서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같이 작업하실 시네마 어떤 시네마 키드들을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게 다 영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L&B 아르테 스페이스 그리고 저 이민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길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 단편영화 닌프 잘 촬영 됐고 잘 편집해서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장비 반납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겠다 아무튼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혹은 누군가 어떤 선배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늘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신선한 실험이나 이런 걸 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클로징은 제가 이번에 세팅한 단편영화 닌프의 미술 실내세트 살짝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